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함수 첫번째입니다. 표 1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무용예매량의 합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합계나 평균, 개수, 표준편차 이런 것을 구할 수 있는 함수인데요.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조건을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다른 위치에다가 조건을 작성한 후에 그 조건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번째 예지에서는 구분이 무용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구분, A, E셀의 구분과 바로 아래가 무용이 있으면 기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위치에다가 두개를 A, E셀과 A, E셀을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한 후에 컨트롤 C, 그 다음 G, 9셀에다가 조건 영역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래서 G, 9와 G, 10 영역에다가 조건을 입력하시고요.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를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E, 11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식을 입력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가 입력이 되셔야 되겠죠. 등호 입력하신 다음 학계입니다. D, SOME 이라고 입력하시겠죠. D, SOME 이라고 입력하시고 키보드 탭을 누르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가로까지 열려서 함수명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번째 데이터베이스라고 되어 있다면 제목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심표, 두번째 필드입니다. 우리가 학계를 구하고자 한 필드는 E, 2셀에 있습니다. 라고 직접 E, 2셀을 클릭하거나 범위 정한 영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번째 있습니다. 라고 O 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 세번째 심표, 조건은 9분에 가서 무용을 찾겠습니다. 라고 G, 9부터 G, 10을 선택하시고 가로 탔습니다.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할 수 있는데요. 구한값 뒤에다가 매자를 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뒤에 문자를 연결하실 때는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번 입력하시면 M%라는 기호를 입력할 수 있고요. 문자 입력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 입력하시고 매 입력하신 다음 엔터 누르시면 D섬을 통해서 구한값 뒤에다가 매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예제를 하기 위해서 오른쪽 표 2를 참조하시고요. 지점이 강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바로 연결되지 않았으니까 다른 위치에 작성을 하겠죠. 그래서 I2셀과 I7셀을 컨트롤 C 해서 M9셀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판매량입니다. 판매량 K2셀에 있는 판매량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하겠습니다. 물론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는데요. 타이핑을 하다보면 오타가 발생할 수가 있어서 저는 조건을 가능한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복사 붙여넣기 했는데요. 여러분 직접 오타 없이 입력할 수 있다면 입력하시면 됩니다. 지점이 강북이면서 그 다음 판매량이 7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라고 되어 있다면 크거나 같다 70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겠죠. 문제에서요. 이상이라고 나오면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하라고 나오면 작거나 같다. 그 다음 초가라고 나오시면 크다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만이라고 나오면 작다라고 입력하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700 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크거나 같다라고 입력을 했고요. 조건 700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판매총액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L11셀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등호를 넣으신 다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D-Average라는 함수를 입력하실 거고요. 함수 이름이 나오시면 DAV까지 입력했더니 D-Average 함수가 보입니다. 저는 이 상태에서 키보드 탭을 입력하는데요. 또는 더블클릭하셔도 함수 이름과 가로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심표 저는 판매총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판매총액이 있는 필드명을 마우스로 클릭하거나 범위 정한 영역에 네 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나오셔도 되고요. 심표 조건은 지점이 강복이면서 판매량이 700 이상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입니다. 라고 M9부터 N10까지 넣으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판매총액의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데이터베이스 세 번째 예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조건을 넣으실 건데 사랑의 집의 봉사활동을 지원한 부서 중 홍보부에 해당한 그럼 부서명이 홍보부입니다. 부서명과 홍보부에 해당한 조건을 B14와 B16을 선택하고 컨트롤 C 그 다음 G24에다가 컨트롤 V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사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를 잘 봤더니 숫자가 입력된 열이 없습니다. 개수를 구하라고 했다고 하면 디카운트 A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개수를 구할 수 있고요. 는 디카운트 두 번째 있죠. 디카운트 A를 선택하시고 디카운트나 디카운트 A나 개수를 구하는 함수인데 디카운트는 숫자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디카운트 A는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구할 수 있어서 디카운트 A를 선택을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들어가고요. 신표 우리는 사랑의 집에 대한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C 14 또는 세 번째 열에 있습니다. 라고 3이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신표 부서명이 홍보부에 해당한 조건을 입력했던 G24부터 25까지 선택하고 가로 닫고 구한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숫자 7 큰 따옴표 묶어서 명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눌러주시면 홍보부에 해당한 사랑의 집에 데이터는 하나 둘 있습니다. 두 명이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4번에서는 제조회사가 상공 전자인 스마트폰의 판매가 최고와 최저 판매가의 차이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제조회사가 상공 전자이기 때문에 별도로 조건을 입력하라고 돼 있지는 않고요. 최대값을 구한 다음 최소값을 빼주는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M25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D 맥스란 함수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는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I14부터 L25 영역 안에서 신표 우리는 판매가에 대한 최고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L14 또는 네번째 열에 있습니다. 4라고 넣으시면 되고요. 조건은 제조회사가 상공회사입니다. 라고 넣으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상공회사에서 판매가가 제일 큰 값이 120만원입니다. 구해지고요. 이 값에서 빼기 마이너스 다시 한번 D 민이라는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그 다음 표 전체 범위 정하시고 판매가 범위 정하시고 조건 넣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가장 높은 가격에서 가장 낮은 값의 값을 차이를 구해서 30만원이라고 값이 구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예제인데요. 우리 화면에 왼쪽 아래로 이동을 해서 표 옵니다. 문제에서는 지역이 안산에 해당한 동호회 해연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현재 입력된 데이터는 가입년 또는 숫자도 입력되어 있고요. 디카운트 문제에 제시된 함수가 디카운트가 없네요. 디카운트 A만 있네요. 디카운트 A 함수 이용하셔서 지역이 안산에 해당한 개수를 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서를 D39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아 네 함수를 잘 봤더니 디카운트 A가 아니라 디카운트가 있습니다. 디카운트 함수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커서를 D39셀에 갖다 놓으신 다음에 는 디카운트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하시고요. 필드명을 포함해서 모든 데이터 심표 저희는 디카운트 기 때문에 숫자가 있는 열에서 개수를 구하시면 되세요. 가입 연도가 있는 D28셀 선택하시고 심표 그 다음 지역이 안산에 해당한 그럼 조건은 지역과 안산을 둘 다 선택하셔서 C28부터 C29 영역의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신 다음 가로 닫고요. 구한값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N% 라는 기호 입력하시고요. 한글로 명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안산에 해당한 데이터가 하나 둘 셋 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Dsum Dcount Dmax 함수 중에서 값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Dcount 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6번에서는 중간고사 성적표고요. 조건에 맞는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한다면 D-Average 함수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건은 문제의 성별이 남이면서 따로 조건을 문제에 봤더니 I-39셀에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성별이 남 저는 J-28 가 J-30 셀을 복사해서 I-29 셀에 붙여 넣겠습니다.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 이상 이거나 영어도 Ctrl-C Ctrl-V 에서 크거나 같다 90 이라는 조건을 입력하겠습니다. 90 이거나 그 다음 성별이 여이면서 여자도 해당한 데이터 조건을 Ctrl-C Ctrl-V 하겠고요. 여이면서 수학이 90 이상인 수학필드명도 Ctrl-C Ctrl-V 하겠습니까. 여자가 수학이 90 이상인 건 크거나 같습니까. 라는 조건을 입력하고요.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거나 또는 두 번째 조건에 만족한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 이상이거나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학생의 총점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을 구하는 거니까 D-Average 함수가 필요하겠죠. D-A 입력하시고 더블 클릭 또는 저는 키보드 탭을 눌렀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전체에 필요할 것 같고요.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들어가고요. 심표 우리는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할 겁니다. 총점이라는 필드명을 선택할 수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있습니다. 6이라고 넣으셔도 됩니다. 심표 조건은 성별부터 수학 점수에 대한 조건을 입력했던 I-39부터 K-41까지 선택하시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90점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이 90점 이상인 데이터의 총점의 평균을 구해서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예제를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베이스 2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현재 작성된 데이터를 가지고요. 위쪽에 작성된 데이터에서 구분이 골드에 해당한 총 거래 횟수 몇 건이 있었는지 평균 금액은 얼마인지 최고 금액 최소 금액 회원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커서를 C-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먼저 거래 횟수가 총 거래 횟수가 얼마인지 고객 구분이 골드에 해당한 데이터 5 더하기 13 더하기 15 더하기 21에 해당한 값을 구하고자 합니다. 커서를 C-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는 D-SUM 입니다. 학계를 구할 거니까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범위는 B-2부터 G-13 영역에 있고요. 심표 우리가 학계를 구할 필드의 제목은 거래 횟수입니다. 라고 F-2셀을 선택하시거나 범위 정한 표에 5번째 있습니다. 5 라고 나오셔도 됩니다. 그 다음 심표 조건은 고객 구분에 가서 골드라고 되어 있는 B-16부터 B-17을 선택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골드에 해당한 데이터가 5랑 13 그 다음에 15 21을 더했더니 54 입니다. 상태표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D-17셀의 평균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커서를 D-1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D-Average 입력하신 다음 B-2셀부터 G-13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심표 우리는 총 거래 금액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총 거래 금액에 필드명을 선택하시거나 또는 여섯 번째 있습니다. 6이라고 넣으시고요. 심표 고객 구분이 골드 입니다. 라고 B-16부터 B-17의 조건을 지정하신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릅니다. F-27에 최고 금액을 구하고자 합니다. D-Max 이겠죠. D-Max 함수 입력하시고 데이터 베이스 범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금액에서 G-E셀에서 또는 6이라고 넣으시면 되죠. 고객 구분은 골드에서 구하겠습니다. B-16부터 B-17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최소 금액은 D-Min입니다. D-Min 함수 입력하시고요. 데이터 베이스 범위 동일합니다. 총 거래 금액 동일합니다. 고객 구분이 골드라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수를 구하는데요. 고객 구분이 골드가 1건 2건 3건 4건입니다. 라고 4라고 구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D-Count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구하신다면 데이터베이스 범위 심표 그 다음 D-Count는 오로지 숫자가 입력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입일도 날짜도 숫자입니다. 날짜도 되고요. 거래 횟수도 되고요. 총 거래 금액 어떤 필드를 선택해도 상관없지만 고객 아이디나 성명이나 고객 구분은 안되겠죠. 숫자가 들어있는 필드명을 선택하시고 심표 조건은 고객 구분이 골드라고 넣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에 합계 평균 최대 최소 개수 까지 실습을 해보셨고요. 다음 두번째 C21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고객 아이디 T005 에 해당한 성명 부터 총 거래 금액 을 찾아서 표시하는 문제입니다. C21 셀 커서 갖다 놓으시고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겠습니다. 하시면 DGET 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데이터베이스 동일합니다. 우리가 찾아올 데이터는 아 근데 주의하실 게 하나 있네요. 수식을 한 번만 쓰지 않고요. 쭉 복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성명 고객 구분 가입일 찾고자 필드명만 다르지 데이터베이스 범위나 조건은 동일하니까 B2 부터 G13 에 대한 데이터의 범위를 F4 눌러서 절대 참조 해주시고요. 그 다음 내가 추출하고자 한 필드는 성명입니다. C2 를 선택하고 신표 조건은 고객 아이디가 라고 B20 부터 B21 를 선택하되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조건의 범위는 동일합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성명이 구해지고요. 이 수식을 오른쪽까지 복사하시면 되는데 가입일이 날짜 형식이 아닌 일반 서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E21 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요. 우리는 표시 형식의 날짜에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연도가 두 자리네요. 사용자 지정해 가셔서 YY 연도를 두 자리로 표시하고 MM DD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확인부터 눌러주시면 날짜에 대한 서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예제 시습해 보셨고요. 맞게 되어 있나 데이터베이스 2번 결과 시트 클릭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베이스 3번 시트 클릭하겠습니다. 위쪽에 C2부터 G12 영역에 입력된 데이터에 판매 월에 해당한 YJ001부터 YJ004에 해당한 판매량 곱하기 단가를 한 총 판매액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16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곱해 곱한 값을 구할 때는 D 프로덕트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커서 갖다 놓으신 다음에 는 조건에 만족한 값을 곱해 가지고 표시하겠습니다. D 프로덕트라는 함수 입력하시고 데이터베이스 범위는요. 우리 위쪽에 있는 C2부터 G12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수식을 한 번만 쓰진 않고요. YJ001부터 YJ004까지 동일한 수식을 사용할 거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심표 우리가 찾고자 한 필드는 바로 위쪽에 있는 D15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 표 데이터베이스 에 있는 D2셀을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필드명 D2를 선택하고 얘는 수식을 복사할 때마다 D2 E2 F2 G2로 바뀌니까 절대 참조하지 않고요. 심표 그 다음 조건입니다. 월에 가서 1월에 해당한 데이터에서 이 조건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동일한 위치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로 닫습니다. 엔터 누르시면 26 곱하기 3500을 한 결과가 91000이라고 나옵니다. 확인해 보시면 는 26 곱하기 3500 입력하시고 엔터 맞나요? 네.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각각 1월달에 해당한 판매량과 단가를 곱해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결과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 평균 계수 제대값 최소값 찾아오는 것 곱 등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